웅크한 탭댄스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보시죠. 재미있습니다. 탭댄스요. 따뜻한 차다닥 신발에서 악기 소리가 난다. 무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춤 탭댄스. 아름다운 다리 근육을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춤이네요. 어두운 평평 다른 일이 날씬하게. 탱탱하고 늘씬한 종아리 만들기 대작전 탭댄스 따라하기. 안녕하십니까. 한국 탭댄스협회 송치만입니다. 오늘은 종아리의 다이어트에 좋은 탭댄스 기본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발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나란히 십일자로 놓는다. 첫번째 기본 동작 턱 발끝을 바닥에 꽂는다. 다음은 볼 뒤꿈치를 들고 앞발바닥으로만 내딛기. 마지막으로 힐은 뒤꿈을 바닥에 딛는 동작이라고 하네요. 발끝 찍고 발바닥 앞부분으로 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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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보세요. 코, 볼, 힐. 이 발동작만 따라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미래의 탭댄스 랍니다. 그럼 화려한 발날림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이번에 배워보실 동작은요. 스텝입니다. 스텝은 오른발과 왼발을 같이 번갈아서 할 수 있는데요. 스텝과 기본 동작을 연결한 운영 동작. 바닥에 발끝을 딛고 난 다음 두꿈치도 딛는 동작인데요.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시죠. 이 동작은 발목 운동은 기본. 돈스럽는 종아리 만들기에 딱이라고 하네요. 이번에 배워보실 동작은 플랩이라는 동작입니다. 두 번째 동작 플랩. 발끝으로만 바닥을 스쳐 가볍게 올린 다음 그대로 바닥에 내딛는 동작인데요. 움직이는 발에 몸무게가 실리면 안 돼요. 탭댄스 하면 떠오르는 리드미컬한 동작 플랩. 이 동작은 양발로 번갈아 이어서 하는 제다리 뛰기와 비슷한 동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